시민의 방송 TBS가 2016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와 함께 정시 전략과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토대로 대입 지원 전략을 제시합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동대문구청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는 TBS 대학입시정보설명회.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TBS 또는 동대문구청 교육진흥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입시정보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